하피누이오입니다 여러분들 자 2021년 첫 영상이 바로 올라가는게 이제 새로운 패키지 확률 검증 하필 하필 새해날 첫날에 현질하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또 이제 어떤 패키지가 괜찮은지 어떤 패키지가 괜찮은지 제가 모두 패키지 다 삽니다 근데 이거 사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약간 그거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약간 에이전 돌리라고 사라고 하는거 같은데 이거는 제가 안썼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빼고 다른거 싹다 몸빵 개봉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비밀상정까지 첫번째는 하프 이거 2만원 먼저 가자 여러분들 하프 2만원 하프 2만원 패키지 요거 얼마뜨는지 어 2만원 요거 FC 2만이거 여러분들 자 요거 한번 얼마뜨는지 한번 봐보자 여러분들 자 이제 기본적으로 1억을 가져가고 자 기본적으로 야 이거는 괜찮은데 여러분들 왜 도저히 1억이야 어? 아잇 재료 어? 괜찮은데? 어 이거 쌓이기전에 파는게 좋을거같은데 여러분들 쌓이기전에 지금 이거 쌓여있죠 여러분들 지금 어? 바로팔아 이거 바로팔아 이야 이거 2만 2만 FC 괜찮네 이거 사먹이면 음 2만에 이거는 괜찮죠 여러분들 첫번째는 일단은 첫번째는 2만 FC 2억 2억 2천 790만 및 아아 바로팔립니다 자 바로팔렸어요 여러분들 저 요게 바로 여러분들 요겁니다 첫번째 패키지 이거 사는게 좋아 어 이거 여기 여기 맞춤산분에 있어요 여러분 맞춤산분에 2만원입니다 맞춤산분에 있어요 여러분들 2천 FC라고 2천 FC가 2만이야 2만원이야 2만원이야 아니 2만원이라고 2만원 음 2천 FC가 2만원 어 쓰읍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요거 어 요거가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bp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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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읍 bp현세는 bp현세가 제일 좋은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쓰읍 자 bp현세 1,000FC 오__ 아, 매몰짝이 2,000FC? 아, 매몰짝이 매몰짝이 실수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맞박 실수. 자, 이거 두 번째는 여러분들, 만 leaf씨. 만. FC. 아, 팀몰짝이 실수. 쏘리 쏘리 쏘리xo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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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유튜브 편집 안해 편집 안해 지금 편집 안하고 올라가면 바로 바로 갑니다 요거 총 여러분들 어 괜찮은데 일단 이거 만원 10만원 10만원 여러분들 10만원 일단 4억에다가 4억에다가 어 이거 벌써 10억이야 10만원 했는데 벌써 10억 하하 우리 왔다 형님께서 500개 형님 지금 확률 검증 중이라서 요것만 지금 까고 제가 이따가 리액션도 하겠습니다 형님 확률 검증 중이라서 오 2억 4천 벌써 10만원 12억 4천만원입니다 여러분들 어 개꿀인데 진짜 어 아니 내장이야 개꿀이야 여러분들 이거 모독의 망해야지요 바로 이거 바로 모독의 망해야지 여러분들 자 키퍼 에이전트 재료 에이전트 재료 와 3억 개유득인데 자 1억 1,400만원에다가 금일 때 1억 3백만원 그 옆에 나바스 1억 100만원 마지막 맥릴 910 951만원 음 MC 쌓일것이네 바로바로바라 어 안쌌였데 여러분들 이거 쌓였네 바로 96은 자 바로바라 바로바라 야 바로바라 야 바로바라 어 그래도 총 두번째 어 두번째 요거는 BP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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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P연세패키지 15억 6천 750만 BP 어 10만원 요거는 2만원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요거 할게 여러분들 요거 아 첫번째 15만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서 MC응카가 뜹니다 여러분들 15만원 가자 하나 자 둘 자 셋 자 넷 일단 BP가 기본적으로 바로 모드 개봉 이런거 바로 모드 개봉 좋아 이거 BP 일단 4억 4억에다가 어? 아 4억 상자 순간 순간 뭐 없는줄 알았네 순간 깜짝 놀랬네 4억에다가 어디갔어 상자 어디갔어 순간 깜짝 놀랬네 쟤 진짜 여기서 MC 지명 뜨는거 아냐 여러분들 MC 지명 이거 먼저 가자 여러분들 이거 먼저 가자 여러분들 MC를 진짜 많이 푸네 세 달 모두 개봉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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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자 일단 여기가 어 자 마지막 강화 바로 스킵할게 여러분들 스킵 자 세 달 모두 개봉 스킵 스킵 뭐? 뭐야 이거 자 일단 7억 이런거 모드 개봉해야지 바로 어 일단 7억 일단 BP가 7억입니다 여러분들 이런거 바로 모드 개봉 저는 여러분들 바로 모드 개봉 하나씩 안 까고 아 하나씩 갈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씩 가자 이거는 이거는 하나씩 가자 혹시 모르니까 음 혹시 모르니까 하나씩 자 이건 8번에 나가 어 나가 자 두번째 짱 두번째 자 두번째 13번에 브라질 나가 텔레스 자 마지막 장 마지막 장 대봉 아 죄송하이 아 좀 나가 좀 아 뭐야 이거 다나가야 아니 이거 진짜 첫번째 좀 오반네 허 너무 안주는데 이거 15만원인데 현재 이거 이거 현재 15만원인데 여기서 MC 어 호돈신 있는거 하나 따야되는데 여러분들 자 셋 둘 원 가자 진짜 여기서 MC 호돈신 에? 아니 애대로 쏘? 어 어 어ي? 아 1005만 잠깐만 젤값인데 이거 쓰읍 아니 웨이스 뜨긴 했는데 어.. 자 두번째는 얼만가요 혹시? BP 7억 선수대 9억 9억 2천에다가 7억하면 신누.. 신누겅? 어? 세번째는 신누겅입니다 여러분들 요거에요 여러분들 요거 MC 파워업 패키지 MC 파워업 뭐 패키지? 하.. 팝업업이 아니라 여기서 MC 오강에서 잘 따라가 됐거든요 여러분들 자 네번째 네번째는 여러분들 요거 새해 마음팩상자 새해 마음상자 10개 12만원 10개 12만원 이거 여러분들 하나씩 안까고 하나씩 안까고 그냥 모두 개봉할게 여러분들 이거 하나씩 언젤까 바로 모두 개봉할게 바로 바로 그냥 모두 개봉 바로 주게 오 MC 오카 진짜 설마 이거 설마 MC 오카 2갠데? 뭐야 야 뭐야? 야 1억에다가 여러분들 3억 아 3억 이거 재물 갖추고 일단 BP는 3억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재물 말고 자 이건 재물 헤리케인 4800만원 이번에 여러분들 아까 아까는 이거 한 달씩 깠지만 제가 이걸 모두 개봉할게 여러분들 모두 개봉 그냥 모두 개봉 그냥 모두 개봉 어 그냥 모두 개봉 왔다 아 아 이건 살짝 값인데 그런데 아니 다 1억만 떠 이거 약간 그 호동훈씨 이런거 하나 떠야되는데 1억 1800만원 그 밑에 1억 4백만원 그 다음에 1억 2백만원 예형 야 이거 1천만원 받아? 1천만원 받아야죠 그러면 형 형 전화인데 바로 2번 아까 한자씩 깠지만 이거는 모두 개봉할게 모두 개봉 자 모두 개봉 2단 모두 개봉하면 어떤 곳이 잠깐만 이거 11번에 아 아니 아니 차킬이 아니 뭐 어 야 내가 애드랍속이 잘 뜬거였네 여러분들 아니 뭐 어 아니 뭐야 이거 아 어 아 아 어 ちょ 정 총 얼마 들ichten 혹시? 아 개오바인데? 엥? 아니.. 그.. 이거 15만원.. 12만원인데 현진 음.. 음? 그리고 5억.. 6천.. 9억.. 아니 12만원 현진이라서 9억? 9억.. 200만 BP 자 마지막 시민님 수묵이 시민님 수묵이 감사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새 알송달송 패키지 75,000원 마지막 새 알송달송 패키지 자 마지막 새 알송달송 패키지는 뭐야 이거? 확률 업 원클리 에이전트 패키지? 이게 9만원짜리인데 15,000원 저렴하네 이거 이게 아까 내가 9만원 좀 안 샀는데 자 이거 1억 받은 다음에 여기서 설마 진짜 아 에이전 돌리라는거지? 에이전 한번 돌려보자 아 이거 에이전트 한번 나온걸로 나온걸로 에이전트 한바퀴 돌려보자 바로 음.. 바로 돌려봐 이거 바로 돌려 이거 돌려서 확률 업이라고 3시간 돌립니다 바로 바로 7만5천원인데 한번당 아이콘이 확률 업으로 나올까 여러분들 자 바로 돌립니다 3시간 3시간 바로 어 3시간 바로 돌립니다 확률로 아이콘이 과연 풀릴 것인지 확률 업 확률 업 확률 업 그냥 바로 바로 왁 정부가 자 저는 바로 볼게 여러분들 aking 아 진짜 설마 진짜 내가 여러분들 원하여서도 제물을 안하며 저는 바로 맞박 3설물 과연 어떤걸 줄것인지 원클리만 해 자 토레스 난 토레스 사비 딴거 필요없어 토레스 사비 방금 뽑은거 뽑았어요 여러분 방금 셋 둘 원 넌 진짜 제발 한분만 토레스가 나오면 렉걸렸데 저기요? 아이 야 아이 아이 뭐해 아이 깎잖아 지금 패키지 아 내 시 내 내 내 75,000원 아 빨리 아니 내 75,000원 아니 뭐야 이거 아 잠깐만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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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뭐해 이거 빗박아 이거 아니 내 75,000원 내 저거 왜 불안해 아 잠깐만 누구야 이거 아이 자 아니 아니 아 왜 이렇게 이게 지금 빨리 잠깐 음 좋아 또 이제 그럼 아이 좀 아 바로 팔아버려요 그냥 일단은 75,000원 뺏기지는 어 7.5는 어 75,000원 이거는 어 아이콘 떠서 11억 bp가 제일 괜찮은거 같아요 지금 다 까봤는데 이거는 한 계정당 한번 한 번 한 번 이것도 한 계정당 한번 그래서 솔직히 bp 연세가 제일 좋다 bp 연세가 여러분들 제일 좋다 확률검사 해봤는데 bp 연세가 제일 나이스다 음 여러분 여기까지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떤걸 현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까봤는데 bp 연세가 제일 좋습니다